영국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 장관은 현지시간 29일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 포럼 기조 연설에서 북한은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서 중국,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습니다.